안녕하세요. 장인트레이너 김용수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비만 여성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선물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라면 처녀 시절보다 훨씬 더 빛나는 몸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좀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았었고요. 사업 시작하고 나서는 사업 스트레스에서 많은 야식을 뒤집게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야식으로 인해서 제 몸이 어느 날인가 85kg까지 되었습니다. 85kg 너무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케이블 방송에서 터미네이터2의 사라 코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 코너가 운동을 하는 장면을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그러면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휴맥스 히트니스 클럽이었고요.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은지라 제가 개인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몸을 만들어주신 분은 저희 휴맥스 히트니스 클럽에서 제일 유명한 김용수 쌤입니다. 혼자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개인 레슨을 받아서 저처럼 좋은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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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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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